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황금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5세기에서 6세기 무렵 만들어진 신라시대 지배층의 무덤을 보게 되면 무덤에 매장되었던 인물들이 금관이나 금동관, 허리띠, 금귀걸이 등으로 화려하게 몸을 치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보 제191호로 지정된 황남대총 북분 금관은 경주 황남대총 왕비의 무덤에서 출토된 매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이 금관은 나뭇가지 모양 세움장식과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이 있는 왕관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왕관에는 경옥으로 만든 고분옥과 금판을 둥글게 오린 달개를 하나하나 금실로 매달아 놓는 등 정교한 신라시대의 금속공예 기술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청자는 당시 송나라를 비롯한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고려시대 문화재로도 가장 많은 수가 출퇴되어 남았습니다. 고려청자는 아름다운 예술품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고려사람들은 항아리, 병, 주전자, 접시, 초대, 기화, 향로, 연적, 벽돌 등을 청자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청자는 유약을 입혀서 1300도 정도의 뜨거운 불길에서 구워낸 자기로 신비로운 푸른빛과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이나 은을 채워넣는 기술인 상간기법은 고려청자만의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보 95호로 제정되어 있는 청자 투각칠보 문뚜껑 향로는 향이 빠져나가는 뚜껑과 향을 태우는 몸통 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는 복과 장수, 다산을 기원하는 문양을 투각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향로의 몸체는 국화꽃잎이 전체를 감싸고 있고 몸체 밑에는 3마리 토끼가 받침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향로는 투각기법 이외에도 음각과 양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섬세하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고려청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가장 조선적인 풍속화의 대가로 알려진 단원 김홍도의 대표작들이 실린 단원 풍속도첩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김홍도가 각 계층의 생활을 관찰하고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그린 풍속화 25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씨름, 우동, 서당과 같은 친숙하면서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조선 후기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갈로 세로 30cm 정도의 종이에 그려진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의 그림들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친숙한 소재를 편안하게 그린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배경은 생략하고 그리고자 하는 소재에만 집중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데 어울리도록 최소한의 묘사와 채색을 선택한 것이 돋보입니다. 국보 82호로 지정된 감산사 석조 아미타엘의 입상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감산사 절터에서 국보 81호인 석조 미륵 보살 입상과 함께 발견된 불상으로 통일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황앙석조 불상입니다. 신라 성덕왕 시절 국왕과 왕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한 감산사에 모셨던 석조 아미타엘의 입상은 19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되어 현재는 불교 조각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높이 2.75m의 석조 아미타엘의 입상은 13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고 8세기 초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상 중 하나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뒷면에는 불상 제작과 관련된 배경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 신라시대 사회문화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립박물관은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역,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에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의 숫자는 126만 2천명으로 해마다 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과 세계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며 전시 및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창조적 문화 창출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는 종합문화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은 근대적 의미에서 백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20세기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다양한 시도를 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개최와 외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적 수준의 해외문명전 개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연주 등 여러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관람객이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풍부한 관련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은 크게 관장을 중심으로 행정운영단, 학예연구실, 교육문화교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이며 2022년 기준 전 학예연구실장이었던 윤석용이 15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행정운영단은 박물관의 전반적인 행정과 더불어 시설관리, 고객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학예연구실에서는 유물관리와 보존과학실, 고거역사연구 및 세계문화를 연구합니다. 교육문화교류단은 전시홍보를 담당하고 어린이박물관 교육과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박물관 세번째 시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작품들과 박물관 조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